대고다! 오빠 사랑해요! 아 멋있다! 사랑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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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제가 프로그램을 시작해볼게요 네! 오빠 있어요! 아 이쪽이요? 너무 예쁘다! 오빠 머리 너무 예뻐요! 오 감사합니다! 제가 머리 색깔이 너무 급하게 바뀌는 바람에 이 노래에 맞춰서 구반 색깔로 그지? 노래 색깔로 이렇게 한 번 보더니 오 근데 내가 거울을 보고 있어서 놀래요 다른 사람 오! 예뻐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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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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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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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와! 감사합니다! 와! 포토타입을 여기까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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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